안녕하세요. 평택자변별할때 신동영아입니다. 무석인도 사람이다. 올마이티TV 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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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많이 힘들었어. 우리 아들 때문에, 뭐 심해다 보니까 말씀 피울 거 아니야. 쉽게 말하면 내가 돈 번 거는 우리 아들이 다 갖다 써. 그런데 그 아들 때문에 골치가 썩는 일이 있었고 돈이고 뭐고 다 막혀버리니까 힘든 상황이었어. 힘든 상황에서 내가 저녁에 법당에 인사를 하고 들어가면서 내가 아침에 난 눈 좀 안 뜨게 해달라고. 그 정도로 힘들었단 말이야. 내가 몸이 힘든 게 아니라 마음이 힘든 거야. 이거 어떻게 그 할 줄 몰라가지고. 그랬는데 나는 일평생 내가 제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게 남한테 비쩌본 적 없고 남한테 외상해본 적 없고 남한테 그냥 이렇게 먹으려고 덤벼본 적이 없어. 그 당시에는 그런 융통성이 나를 더 힘들게 했어. 융통성 없는 것이. 어느 순간에 저 저기 뭐야 이렇게 간세무살님이 이게 화신이 확 덮치고 놀았는데 그때 그 기분은 설명을 못 해. 근데 두 시간 만에 세 가지 일이 해결이 다 돼 버리는 거야. 인간 문제, 돈 문제, 집 문제, 집이 이 집이야. 이 문제까지 세 가지가 한꺼번에 해결이 한 방이 다 돼 버리는 거야. 그러면은 이사를 와서도 이게 뭔가가 좀 이래 처음에는 좀 손님 좀 들어오고 좀 그런 대로 괜찮았어. 괜찮았는데. 어느 순간에 보니 조금 내가 손님이 좀 좀 떠내지고 없다 없다 경기가 없다 없다 그러니까 또 생활에 또 좀 그게 있잖아 있어가지고. 그 친구가 인천에 하나 있어. 그 친구가 그래 유투를 한번 해 보라고. 그냥 나 힘드니까 나 유투 채널 만들어서 좀 찍어서 내보내다오. 그래가지고 그게 유투가 하기 시작이 된 거고. 중간중간에 이제 뭐 작가도 와서 찍어준 적도 있지만은 그 유투 지금 현재 나가고 있는 유투는 우리 아들이 찍어서 내보내 주고 있어요. 우리 아들이 찍기 때문에 어떤 것을 나쁜 말이든 나쁜 그것이든 할 수가 없어요.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나가야 되는 거야. 그거 뽑을 때 그거 찍고 나면 나는 파김치가 돼. 왜? 근데 털리면 안 되니까 아들이 보고 있으니까 아들 지도 모르게 그걸 비춰볼 거란 얘기야. 그러니까 신경을 쓸 수 곤두선 수밖에 없는 거야. 그 순진하게 앉아서 띠별로 월 운세를 설명하자면 진짜 그거 쉬운 일 아니거든. 진짜 그거 운세 그 뽑을 때요. 진짜 전 죽을 맛입니다 그거. 더군다나 그 아들이 이거 쳐다보고 찍고 찍고 있는 중인데. 이 허튼 소리 해가지고는 돼도 안 하는 거거든요. 지금 현재 유투를 찍어주고 있는 거는 우리 아들이었기 때문에 어떤 빈말이 나갈 수도 없었고. 남을 어떻게 뭐 힐란하거나 비판하거나 이상한 소리 하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. 쉽게 말하면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의 진심을 그냥 내 보여주는 거예요. 그걸 이제 여러분들한테 내가 유튜브 구독자를 되게 해주고 그만큼 구독자가 쌓였던 거는 그만큼 이쁘게 봐서 그런 거잖아요. 거기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. 이게 나라는 사람을 모르잖아요. 내가 광고를 안 하면은 근데 저 멀리서까지도 이렇게 하다못해 미국에서까지도 독일에서도 연락이 오고 오거든요. 오는데 얼마나 답답하면은 유튜브 보고 그걸 전화가 오겠느냐. 그렇죠. 찾아주잖아요. 그러니까 유튜브 때문에 그런 분들하고 인연이 돼가지고 연결이 되고 또 그 유튜브를 인해서 또 사람들이 찾아와서 또 아는 사람들이 친한 사람들도 많이 생기고. 또 이렇게 연결이 돼가 있거든요. 그래서 유튜브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게 여기죠. 생각을 하죠. 근데 이제 최대한으로 이제 내 제 나름대로는 진짜 있는 그대로의 진심을 진짜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이 유튜브를 해가지고 찍어서 내보내고 있는 거죠. 갈속이 이뻐 뭐 생겨줬어? 변함없어? 네. 유튜브를 한번 해보라고 나 힘드니까 나 유튜브 채널 만들어서 저기 유튜브 하기 시작이 된 거고 그 유토 지금 현재 나가고 있는 유튜브는 지금 현재 유튜브를 찍어주고 있는 거는 그걸 이제 여러분들한테 나가 유튜브 구독자를 되게 해주고. 유튜브에. 유튜븐데. 그 유튜브를 보고 유튜브. 유튜브 그게 짧게 합시다 그냥. 난 부산여자대가 말이 좀 짧아요. 그러니까 유튜븐데. 분들께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